Q. F ك one 여기는 일단 싹쓸이 한 것 같고 다음 진영으로 가봅시다 어떻게 가냐 근데 여기 깃발 세우는게 있었으니까 선술 능력 단련 어디지 뭐야 아 왜 다 살아났어 아 다 살아났구나 저거 어 쉬는거 해가지고 쉬어서 아 이거 개 에반데 다 살아난거 에반데 여기에도 적이 있었죠 아이씨 아이템이다 이게 뭔가 함정 아닐까? 아이템이 이렇게 친절하게 놓여있다고 어 뭐야 조웅이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누가 날 노린다는 뜻이야? 뭐야 얘 어? 어이씨 아이 어? 아 어어어어 나 피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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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피없어 큰일났어 어 나 너무 무서워 지금 알아서 쫄려 어 번개 번개 운 좋게 피했는데 너냐 그쵸 나 노리는 애 있어? 아 피 없어 죽으면 안돼 여기서 진짜 죽으면 안돼 한대라도 맞으면 안됩니다 지금 잠깐만 물약 뭐 쓸 수 있는거 없을까? 진짜 신중하게 가자 신중하게 신중하게 진짜 신중하게 얘 먼저 처리할게요 아 개쫄린다 얘 한마리 잡았고 잡았어요 개쫄려 어떻게 해? 개쫄리는데 됐다 어 야 쎄다 제발 오 오 나 진짜 죽을 뻔 방금 승객님 아 제발 승객님 아 제발 승객님 살려야 돼 근데 지금 살릴수가 없어 살릴수가 없어 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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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와 제발 내 꺼 잘 빨았네 올라간 것 봐 레벨 복수할 거야 드디어 마법사인가? 마법사 같은데 번개내리기 회오리바람 휘두르기 나도 번개 쓸 수 있어 너는 못 맞추지만 나는 맞추지 뭐야? 이게 끝이야? 너무 쉬운데? 장갑 개쉬워 개어적 저 할아버지 사실은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아닐까? 내가 크는 걸 계속 도와주고 있잖아 저 할배가 처음부터 나를 쳤으면은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을 텐데 크기 전에 밟아놨으면은 와 호랑이 신수 호랑이 와 신수는 역시 호랑이지 아 크아 대단다 개 멋있다 우와 이게 신수지 바로 바꿀게요 호랑이로 우와 백호가 대신 싸워줘 청룡으로 가자 청룡 청룡이 좋아 영목스레 기세 소비가 줄잖아